오늘은 송전등대 입니다! 오늘 초등학생 보레미는 잠딱하고 송전등대에께서 나왔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지랭이 있다며, 지랭이 깊고 있는데, 캐스팅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캐스팅 많이 가르쳤다고 가르쳤는데, 캐스팅 많이 가르쳤다고 가르쳤는데, 지금부터 캐스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것을 дополнение planeta 2세와 여기서 기울이 아닌가? 캐스팅을 음료하고, 캐스팅을 음료하여 또 증가하여 또 증가하여 또 증가하여, 아예 누군가에게 증가하여 이게 증가하여, 이렇게 증가하여, 이렇게 증가하여, 이렇게 증가하여,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시간 나서 한 번씩 한 번씩 이따고 한 번씩 가르쳐주고 있는데 매일같이 비하여는 지금 많이 늘었을텐데 지금 그래도 캐스팅 자체가 조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낚시하는 모습 보이죠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지금 이렇게 낚싯대로 오는 바람을 많이 본다고 해서 지금 낚싯대로 이렇게 밑으로 물 자체로 이렇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물에서 약 20cm나 30cm나 띄우도록 그런식으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이게 산발이 넣고 일한다면 물속에서 추가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방역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보람에 잡았던 것은 몇 센치짜리 잡았습니까? 30cm에 그게 제일 기록입니까? 어저같은 날 내가 그 영상을 잡았더라면 참 좋았는데 뭐 입술 들어오고 있는거 있어요? 없어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기가 올라온다면 고기가 올라온다면 제가 사진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낚싯대로 밑으로 깔아주는게 좋습니다 물하고 한 20-30cm 떼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이게 송정 하얀등대입니다 송정 하얀등대입니다 오 꽝이네 다시 게스틱 하세요 다시 게스틱 하세요 아빙동을 이번에는 좀 잘 좀 날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보다 더 잘 날아갔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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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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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은 왼쪽으로 끼니까 부딪힐 때도 많이 났고 아프니까 왼쪽으로 끼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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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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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서핑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합니다. 자x2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지나가고 지금 원래 지나가고 지금 파란 것 같긴 한데 길만한 것 같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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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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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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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안녕. 안녕.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실은 제가 평범행인가 봅니다. 보자가 봤으니까 조금 제동을 좀 하고 오고 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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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낭패입니다. 낭패인데, 좌우에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좌우에 얼마나 커요? 45만, 45만, 정상당 45만, 계속해서 나오는 고기를 사진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국이 진행하고 나서 고기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을 잘 돌지면 돌아서 물을 잘 돌지면 물이 조금 맑아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수증이 나든지, 어디 불편함이 나든지 좀 맑은데 딱 맑은 물에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송경의 바람군대하고 하얀군대하고 나타내면서 물의 전생으로 달려봤는데 물이 색깔이 너무 흘렸더라구요. 그 부분 내에서는 고기가 정말 높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백산장에 내에서는 그나마 조금 맑은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면처로 고기를 잡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